자, 그러면 1대1 수업을 받으러 가겠습니다. 하루에 앉는 일이 없답니다. 하루에 한 번씩은 꾸름이 도출되어 있습니다. Vm1-13 Vm1-13 오케이 잡고 들어가겠습니다. 스케이트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쓰죠? C-A-K-E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가 된거죠? A-K 이름은 뭐죠? FAKE 페이크가 아니고 페이크 오케이 그 다음 스케이트 쓰는 방법은 S-K-A-K-E B-E-E 그러면 이건 뭐가 됐죠? A-E-E-T 그러면 FAKE 이름은 뭘까요? F-L-E-E F-L-E-E-T 오케이 그러면 이름은 뭐가 되나요? 똑바로 하십시오. 그러다 넘어진다. 뭐라고? F-L-E-E-T F-L-E-E-T 그 다음에 B-E-E-E-K 그럼 이러면? 이러면? snake race 쓰는 방법은? r a s r a s e 그럼 이건 뭐가 된거죠? ace 가 된거네요 그 다음? snake snake 쓰는 방법은? s-n-a-k-e 그럼 이건 뭐가 됐죠? a 그러면? slake 그 다음? k 쓰는 방법은? c-a-p-e 그럼 이건 뭐가 된거죠? f a a a k 그 다음? grape grape że 그룹은 G-R-A-T-E 그러면 이건 뭐가 된거죠? APE 그러면 이러면 테이프 이게 끝인가요? 더 있는데요? 그 다음 빨리 오세요! 어디 이렇게 돌아다녀? LACE 쓰는 법은 L-A-T-E OK LACE 그 다음에는 TAPE 쓰는 법은 T-A-T-E OK 아까 나왔었죠? TAPE OK 그 다음 PACE PACE가 아닌데 FACE 그래 정확하게 해야지 쓰는 법은 F-A-C-E A-C-E FACE OK 그 다음 PLATE PLATE 쓰는 법은 P-L-A-T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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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ATE PLATE OK 그 다음 DATE DATE 쓰는 법은 E-A-T-E DATE P-L-A-T-E DATE OK 잘했습니다 P-L-A-T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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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ören ust